안녕하세요. 한기동동 비디아로마입니다. 저번 시간에 저랑 친한 동생이 와가지고 하지부종에 좋은 아로마오일 블렌드를 만들어 갔어요. 그래서 어땠는지 사용 후기를 듣고 싶어서 인터뷰를 하게 됐어요. 참고로 저랑 친한 동생은 초상권이 있기 때문에 부끄럽기도 하고 그래서 얼굴을 단면을 급조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있고요. 자 어땠어요? 사용감 어땠나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우선 사용을 한 일주일 정도 해봤는데요. 음 뭐랄까 일단은 몸이 찬 저의 체질에 굉장히 잘 맞았고요. 따뜻하면서도 직장인분들이나 학생분들 오래 앉아있고 오래 걸어다니잖아요. 땡땡 부었을 때 한 5분에서 10분 정도만 샤워 후 혹을 너무 바빠서 샤워를 못했을지라도 누워가지고 같이 이렇게 마사지를 살짝만 해줘도 그 뭉쳤던 부분이 잘 풀어지면서 오히려 그 오일의 보습감과 발림성이 아주 좋았던 것 같습니다. 또 애용해보려고요. 아 네네 너무 교과서 쪽으로 아주 잘 말씀해주셨어요. 아 제가 한번 다시 어떤 레시피를 짰는지 한번 봐야겠어요. 감사합니다. 안녕.